3프로티브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3프로티브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 지금 더 푸짐하게 드릴 거니까요. 도전적인 시간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인프렘이 꼭 이런 시간대로죠. 최종길에 6시부터 1시간을 졸리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밥 먹을 시간 아닙니까 사실은 7시에. 밥도 먹지 말라는 거지. 밥도 먹지 말라. 그러나 저희는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디지털세 이야기인데요. 이게 세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디지털세를 내게 된다. 이런 기사 아마 보셨을 텐데 굉장히 이게 법인세와 관련해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최근에 OECD 국가들하고 G20 국가들하고 모여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이런 내용인데 그동안에 법인세는 건물이 어디 있느냐. 건물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서 세금을 걷고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걷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구글 같은 구글 애플 등등등 다국적 기업들은 요리조리 세금을 많이 피해가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지만 국내에서 매출 신고한 게 한 2,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구글이? 네. 그런데 앱스토어 이런 데 보면 매출이 5조, 6조 이 정도 될 걸로 추정되니까 세금은 정말 조금밖에 안 내고 있을 것이다. 세금 신고한 게 2,000억? 매출 신고한 게 2,000억. 매출이 2,000억.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글로벌 각 국가들이 고민하는 게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세라는 걸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난 곳에 세금을 일부 거둘 수 있도록 해보자. 그걸 2023년부터 도입해보자 하는 건데 오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디지털세와 관련해서 국익관점에서 대응하겠다. 우리도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알아야 되냐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는 애플, 페이스북, 구글한테 세금 좀 더 거둘 수 있겠냐. 이것도 고민이지만 이게 조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똥이 튀는 건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큰 도전자들도 해외에 나가서 돈 벌고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번 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로 세금을 냈는데 삼성전자도 영국에서 돈 벌고 미국에서 돈 벌고 유럽에서 돈 버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세금을 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룰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게 룰이 약간 복잡한데 왜 첫 번째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생각해 줬어. 뭔가 중요한 걸 해야 된다. 이게 앞에 저녁길 출발 이렇게 할 때는 다루지 못했던 정말 어려운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욕심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녁을 안 먹고 이걸 들어야 되는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일단 모든 기업들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디지털세.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는 기업들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출액은 20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7조 원 정도 돼요. 일단 매출액이 그 정도 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익률이 매출액 10%니까 10% 정도는 이익이 이상 나는 기업들만 돈을 내라. 디지털세에 적용한다. 이런 거예요. 표 한번 보여주시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 표도 있습니까? 표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언제 준비했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표가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전체 매출액의 이 파란색이 전체 매출액인데 전체 매출액에서 노란색 부분이 이익이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매출의 10%까지는 일반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문제 안 삼겠다. 그냥 글로벌 기업이면 10% 정도는 이익이 나겠지 하는 건데 10%가 넘어가는 이익에 대해서 거기에서 20% 혹은 30%에 대해서 그 매출이 일어난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예요. 저 그림 지금 보고 계시면 저 그림 설명은 잠깐 제가 해드릴게요. 혹시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네. 저 길다라는 핫도그 같은 긴 거 있죠. 저 하늘색, 노리끼리한 색, 녹색 이렇게 되어 있는 저 붙어 있는 소세지 같은 저게 저게 이제 글로벌 기업의 매출인 것이고 그렇죠. 하늘색 정도가 원가고 나머지 오른쪽에 노리끼리한 거하고 초록색 섞여 있는 저 부분은 이익이라는 겁니다. 저 이익, 노란색과 초록색에서 이제 이익, 초록색이 이익이니까 저기서 우리는 보통 세금을 거뒀는데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말씀해 주신 대기업, 다국적 기업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저 황토색 저 노란색은 그냥 니네가 니네 나가서 내라. 니네가 원래 내던 대로 내라. 그런데 나머지 저 초록색은 좀 더 본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익이 10% 정도면 됐지. 너 어떻게 더 버냐. 너무 많이 번다는 거예요. 저 더 번 저 부분은 고향으로 갖고 가서 세금 내지 말고 어디서 벌었는지 아무튼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었을 테니 저 매출과 수익이 난 전세계 여러 나라가 세금을 좀 나눠서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초록색을 우리가 다 갖고 가겠다는 건 아니고 저 초록색에서 한 2, 30%에 해당하는 저 빨간 부분 보이시죠. 저 빨간 부분은 우리 다른 나라 정부들이 가져갈 테니 저건 그냥 세금 내라. 그렇습니다. 세계정부의 세금을 내는 걸로 간주해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저 빨간 부분만큼만의 세금은 매출이 일어난 브라질에서 낼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낼 수도 있고 여러 나라들에 이렇게 매출이 실제로 일어난 데서 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빨간색 저 정도는 종전까지는 그 나라 국가 자기네 고향에서 냈던 세금인데 저 빨간색 저만큼은 이제는 전세계가 네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다국적 기업 아니냐 이름이.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전세계 정부한테 뿌려라 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만약에 삼성전자에 적용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예를 전세계적으로 총 다해서 세금을 내는 게 한 1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세금을 내는 게 한 73% 정도예요. 대부분을 한국에서 낸다는 거죠. 8조 원. 네. 8조 원 정도 내는데 사실은 삼성전자같이 큰 회사에서 한국 비중은 얼마 안 되잖아요. 뭐 십 몇 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법인세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낸다. 이런 뜻이에요. 본사가 한국에 있으니까. 본사가 한국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식을 만약에 적용해서 해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한 해 작년에 236조였거든요. 236조의 10%니까 한 12조 정도 되는 거죠. 23조 정도 되는 거죠. 23조 얼마쯤 되는 거죠. 그러면 초과되는 이 영업이익이 작년에 35조가 났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한데 35조에서 그 10% 이익만큼은 빼는 거예요. 빼고 그건 너희가 먹어라. 그럼 나머지가 얼마가 되느냐. 그게 한 12조 정도 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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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못 알아요. 못 알아요. 못 알아요. 다시 다시. 삼성전자부터 다시. 다시 삼성전자부터 다시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럼 죄송합니다. 236조 정도 됩니다. 매출액이. 매출액이 236조 원. 영업이익이 35조예요. 35조. 그러면 그런데 35조 중에 10%만큼은 그냥 원래 내던 대로 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만큼이 23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236조 원인데 거기에 10%인 23조 원은. 그렇습니다. 그건 원래 내돈나라에서 내라. 정상적인 이익이라고 보고. 정상적인. 이거는 우리는 노터치. 그렇죠. 그런데 23조 원이 아니라 이익이 35조야? 네. 그러면. 노을켜말버렸어. 이런 거죠. 11조 원이란 뭔가 초과했네. 이거는 우리가 좀 같이 생각 좀 해보자. 그렇죠. 그 11조 원의 20%에서 30% 정도를 과세를 하겠다는. 그렇죠. 그 정도를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나라마다 법인세가 다르겠지만 한 15% 정도로 세금을 걷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한 3천억 원, 4천억 원 그 정도 수준이 돼요.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해당되는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하면 뭐 한 몇 천억 원 정도가 외국으로 우리나라에서 거둘 세금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건데 반대로 우리나라에도 해외 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잠깐 지금 자꾸 식사하러 가시려는 분이 있어요. 내일부터 저희가 여기에 칠판에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이라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귀에 안 들어오네.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저희는 또 설명 안 해드리고 갈 수는 없고.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해보려고. 내일부터는 저희가 꼭 칠판 갖고 오겠습니다. 한 번만 이해해 주시고 식사하러 가지 마세요.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들어오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글, 구고리아, 애플코리아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도 디지털세를 내야 되니까 한국에서 안 내던 세금은 우리도 조금 받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해외에서 세금을 좀 내고 뭐 이런 왔다 갔다가 있는데 처음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밖에 우리는 해당되는 기업이 없고 외국 기업들은 많이 있을 테니 그래서 들어오는 게 초반에는 조금 더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저 매출액이 26조 원 이상 되는 대기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도 간당간당하겠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앞으로는 이게 달라질 게 이게 지금 물론 이번에 합의가 완전히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있지만 만약 이게 합의가 돼서 시작됐다. 그럼 7년 이후에 이 매출액 기준은 절반으로 낮춘다는 거예요. 100억 유로. 그러면 한 1조 몇 천억 원 정도 되면 다 해당되거든요. 12조 원 정도 매출이 되면 해당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해당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많은 나라니까 받는 것보다 해외에 세금 내야 되는 돈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역시 저희 우리 채팅창의 수준이 얼마나 높냐면. 다 이해하셨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버냐 아니면 남의 나라가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내는 세금의 총량이 그럼 같은 거냐. 그걸 모르겠네요. 같은 거죠. 삼성전자가 내는 총량은 같아지면. 국내에서 낼 걸 일부러 해외에서 내는 거니까 총량은 같아진다고 이론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내는 세금은 같은데. 네. 같은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대한민국 정부에 많이 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에 조금 덜 내고 다른 데다가 좀 더 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마찬가지니까 우리나라에다가도 좀 낼 거고. 구글도 애플도 페이스북도 그렇게 좀 낼 것 같다. 그 말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최저 법인세 합의인데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이것도 미국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좋은 게 유럽이죠. 유럽 같은 나라는 유럽 같은 지역은 미국의 각종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는데 세금을 별로 안 낸다. 그게 이제 유럽의 불만이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세라는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게 유럽이에요. 그래서 우리에서 장사하니까 세금 좀 많이 내라.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불편하죠. 다국적 기업이 많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미국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최저 법인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최저 법인세는 뭐냐면 모든 나라가 법인세를 15% 밑으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15% 밑으로 하면 미국에 있어야 될 기업이 어디 아일랜드로도 가고 버뮤다로도 가고. 가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고 무조건 룰을 만들자. 이게 미국이 하자는 거고. 그래서 두 개를 약간 빠터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디지털세라고 하는 건 종전에는 없었던 세금인데 다국적 기업들 전 세계에서 100개 정도 되는 매출액이 260조 이상 정도 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곧 적용될 것 같은 그런 세금 제도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세금을 더 내는 건 아니고 한 3, 4천억 원 정도를 우리나라에 내던 세금 다른 나라에다 내고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당장은 큰일은 없다. 사실은 걱정은 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영향이 조금 더 그보다 작은 기업들에게도 퍼져갈 거고. 제 예상컨대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들어오던 세금이 3조 원이다가 2조 원으로 줄잖아요. 너 왜 이렇게 조금 내니? 그러면 유럽에서 듣기고 미국에서 듣기고 다 듣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더 내. 지금은 외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잖아요. 바깥에서 낸 그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 없애버리면 난 모르겠고 하여튼 모르겠고. 일단 여기서 더 내. 그렇게 또 될 수도 있을까 봐 기업들은 걱정을 좀 하겠죠. 이게 당장은 큰 영향이 아니어도 앞으로 굉장히 큰 기업들 입장에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보죠. 요즘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입니다. 코인 거래소들이 이제는 없어지게 생겼어요? 진짜 많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진짜 많이 없어지게 생긴 게. 지금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9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이라는 게 시행이 돼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나 코인 거래소들이 마음대로 설립해서 할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딱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정보보완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시증 운행하고 실명 계좌 연동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못 맞힌 애들은 장사 못한다. 이게 이제 금융위에서 밝힌 기준인데 문제는 이 표 잠깐 보시면 지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렇게 그런 네 군데 업체, 네 군데 코인 거래소만 현재 은행하고 제휴가 돼 있고 나머지 은행들은 전부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저 네 군만. 딱 네 군만 현재 은행하고 실명 계좌 인증이 돼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는 영업을 하려면 은행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명 계좌 인증이라는 게 뭡니까? 실명 계좌 인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코인 거래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있는 업비트 같은 회사는 K뱅크라는 은행하고 계좌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업비트에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K뱅크에 계좌를 개설해서 K뱅크를 통해서만 돈을 입금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뺄 때도 반드시 K뱅크를 통해서만 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는 증권사 계좌를 은행 가서 트셨던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분이라면 내가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였구나. 은행 가서 번호표 뽑고 저 무슨 무슨 증권사에 계좌 두고 싶습니다 하면 그 은행이 계좌를 터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은행 통장에다 돈 넣고 그 증권사 앱에서 그 돈 갖고 와서 거래하고. 유분이 카카오뱅크도 그거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빼고. 꼭 그런데 은행을 하나 꼭 껴야 된다. 그렇게 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코인 거래소들은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뭘 요구했냐면 우리한테 면책특권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무슨이냐면 코인이 약간 불안하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코인에서 만약에 사고 났다. 그러면 은행까지 책임을 묻지 말고 이건 코인 잘못이니까. 코인 거래소의 잘못이니까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말도록 해주세요. 말아달라. 말아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계좌 내주겠다. 해주겠다. 그럼 은행들의 걱정은 계좌를 내주고 안 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래소의 고객들에게 계좌를 내줬다가 어찌어찌 잘못해서 우리한테 불똥이 튈 수도 있으니 혹시 튀더라도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달라. 말아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은성수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면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미국 금융당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글로벌한 생각이 너희는 없는 놈들이 다. 아니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핀잔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하라는 거죠. 우리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듣긴 들읍시다. 아니 뭐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암호화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걱정을 하고 무슨 일을 가정하고 야 저러면 은행이 책임져야 되는데 아니 우리 은행 말고 어떻게 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뭐가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는 코인은 코인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남미의 어떤 마약상이 2% 코인 계좌에 돈을 넣었어요. 그러면 돈을 뺐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금 세탁 방지에 문제가 되는 거래잖아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그걸 해줬다가 만약에 은행이 그걸 해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다. 그럼 너희 계좌를 통해서 어쨌든 돈이 나간 거 아니냐. 너희는 자금 세탁 방지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범죄 조직이 번 돈을 코인으로 바꿔서. 코인으로 바꿔서. 그 코인을 저한테 보내고. 저는 그 돈을 빼서 줄 수 있겠죠. 그럼 제가 그 돈을 빼는 순간 거래소와 거래소와 연결된 은행이 이게 나쁜 놈한테 받은 돈이라는 걸 니들이 알고 신고를 했어야지 왜 신고를 안 했냐. 그런 불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책임 못 집니다 하는 게 은행들의 입장인데 금융위의 입장은 어쨌든 은행이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게 의무가 있는 거지. 잠깐만요. 그런데 저는 제 코인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래소는 2%한테 코인이 500억 원어치가 왔는데 그 코인이 미국 어딘가 있는 그 녀석이 보내온 코인이라는 건 알지 않나요? 그게 이게 트래블 룰이라고 해서 이 가상화폐끼리 거래는 누가 보냈는지 누가 받았는지 실명이 완전히 확인이 현재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트래블 룰이라는 게 뭐냐면 국제적으로 너무 혼탁해질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2%가 보냈다. 코인끼리 보냈어도 2%가 보낸 거고 안승찬이 받은 거다. 이렇게 최소한 누가 보내고 누가 받았는지는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거래소들끼리? 거래소들끼리. 그게 논의는 되고 있어요. 의무는 지금 돼 있어요. 국제 자금책탑 방지 기구에서 의무는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건 누가 그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여보세요. 코인이라는 건 전 세계 누구나 각자의 자기 지갑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지갑에다가 코인을 담을 수 있는데 이 지갑은 금융실명제와 관계없는 지갑입니다. 맞아요. 현재 그렇죠. 그래서 누가 코인과 지갑을 같이 버리잖아? 누구 건지 몰라요. 내가 아주... 이름도 안 써 있어요. 그런 당연히 그 익명성 때문에 코인이 쓰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거래소 거래소끼리 거래할 때는 서로 이름을 확인하자라고 하면 그냥 지갑 대 지갑으로 거래하죠. 거래소 안 끼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와약 거래하는 A와 B와 C가 코인을 다 주고받은 후에 C가 거래소에 가서 이 코인을 입금하고 팔아서 현금을 하면 이 C가 생긴 코인이 도대체 어디서 온 코인인지 거래소가 알아요? 은행이 알아요? 이거 못 막는데 이건? 못 막죠. 못 막는데 그거를 은행이 누이는 책임이 있다. 하여튼 나중에 무슨 일 벌어지면 알 수 있더라. 하여튼 누이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까 은행들이 지금 해준 데는 어떻게 해도 하나도 못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나머지 4개 거래소 외에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싸그리 망할... 아 이거 너무 바람이 센가? 아무튼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걱정돼서 암호화폐 거래소들하고 실명 계좌를 못 해준다면 이미 업비트 4개 정도 거래소들. 거기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은행이나 거래소가 알 수 있어요? 어차피 모르잖아요. 어차피 모르죠. 어차피 모르긴 모르는데 그나마 여기는 은행이 이미 실명 계좌 연동이 돼 있는 데고 각 계좌가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는 최소화는 알 수 있다. 현재는. 그것도 사실 불안하긴 불안하지만. 모르죠. 외국에서 불법적인 코인이... 에살바도르에서 왔었다. 그 코인이 그쪽에 꽂히면 어차피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죠. 소스가 어딘지. 그건 몰라요. 현재도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구조에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업은행에서 작년에 천억 원의 뉴욕에서 벌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자금색탑 방지. 그것도 되게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어떤 한국 업체가 이란하고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받았는데 그게 미국으로 살짝 흘러갔어요. 받은 돈 중에 일부가. 이란 쪽에서 들어온 돈의 일부가 미국과 같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들어온 돈이 저리로 간 거지. 내가 거기서 뭘 관여한 것도 없지 않냐. 그랬는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 그냥 들어온 돈이 저리로 간 거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뉴욕 감독당국의 입장은 너희가 그래도 그걸 파악했어야지. 이란 돈이면. 미국 금감원이? 미국 금감원이. 이란으로 가는 돈은 너희가 알람을 뜨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야지. 한국 기업은행한테? 한국 기업은행. 그래서 천억 원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냈어요 그걸? 냈어요. 그것도 엄청 줄여서 협의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리스크는 은행들이 어마어마하게 떨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결국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암호화폐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암호화폐라는 게 익명성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금 세탁이나 불법 거래나 범죄에 사용될 수 있고 범죄에 사용되고 난 다음에는 그 돈을 결국은 현금으로 가져가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범죄자의 목적은 마지막에는 이 돈 갖고 가서 좋은 집 사는 거니까. 그런데 결국은 은행을 거쳐서 돈을 뽑아야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돈인지 나쁜 돈인지를 어차피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하지만 어쨌든 나쁜 돈이 이런 식으로 거쳐왔으면 이 은행도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게 현재의 룰이라는 거죠. 현재의 룰이에요. 그러면 은행들은 그 어떤 거래소하고도 연결을 못하네요. 그런데 어떤 거래소하고는 하고 어떤 거래소하고는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 4개의 합의된 거래소는 자기들끼리는 트래블 룰을 하겠다. 자기들끼리는 최소한 실명 인증을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앞으로 난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지 저한테 질문 좀 하나 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의 이 프로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걸 바라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생긴 때는 왜 생겼냐면 기본적인 중앙집중적인 은행 시스템을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다. 너희들이 돈 맘대로 찍어내고. 아니 그리고 돈 보내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수수료를 많이 받냐. 그게 제일 불만이죠.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받냐.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보내려고 하면 5만 원 보내는데 수수료만 50만 원 들고 이러면 어떡하냐. 도대체 뭐 중간에서 해주는 게 뭐라고. 그런데 우리는 코인을 보내면 그냥 순식간에 가고 아무런 비용도 없다. 그렇죠. 너무 간편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이 이런 탈중앙 그리고 수수료 없는 송금거래였는데 수수료가 사실 없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한국에 있는 돈을 아프리카로 보낼 때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돈이 오가는데 수수료가 비싼 게 아니라 누가 보냈는지 그놈 민증 까고 죄송합니다. 그분의 신원 확인을 하고 기록해두고 받는 분의 신원 확인을 하고 기록해두고 혹시 무슨 문제가 나중에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장부 다 기록해서 보관해놓고 그러니까요. 창고 비용 이런 게 다 드니까 이 돈이 드는 거였다는 거죠. 비트코인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는 비트코인이었는데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니까 은행들이 하는 시스템들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돈이 들거나 처음부터 아예 익명으로 시작한 코인들은 그 규제를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그것도 관리하는 중앙집중형이 돼야 되는데 그도차도 안 되고. 그래서 참 이거를 우리 시스템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안 넣으려고 하니까 관리는 안 되는 그런 문제다. 어떻습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저의 대답이 어떠냐. 훌륭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뉴스 다 됐죠? 네. 시간도 다 됐고 해서. 너무 길어져서. 오늘 주인장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광고 하나 들으시고 초대손님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아마 이분 여러분 꽤 익숙하신 분일 텐데 아마도 오늘이 아마 한 2년 전 7월에 있었던 우리나라와 일본의 반도체 소재와 관련한 거의 총성 전쟁이었죠. 그 전쟁이 있었던 거의 한 2주년인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한번 들어보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들으시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티비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